안녕하세요. 로크미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Export-Q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Export-Q라는 기능은 큐베이스 11버전부터 나왔어요. 그러니까 11버전과 12버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기능이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. Export-Q라는 거는 Q가 알파벳 Q가 아니고 줄 서는 거 있죠? 줄 세우기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,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줄 서고 이런 거, 이런 걸 Q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모르고 그냥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바로 설명드릴게요. Audio Mixdown이라는 기능은 뭐 큐베이스 조금 써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혹시라도 Audio Mixdown이 좀 낯선 분들은 그 기능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신다는 전제로 설명드릴게요. 일단 Audio Mixdown이 File 들어가시면 Export, 그 다음에 Audio Mixdown 이렇게 되어 있죠? 지금 저는 맥 환경이 때문에 윈도우는 조금 메뉴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. 간혹 보면 몇 개는 조금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. 어쨌든 Audio Mixdown 메뉴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. 소위 우리가 Export, Export 부르죠? 그런데 정확히는 Export에서 Audio Mixdown이죠. 저는 이제 이거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따로 지정을 해놨어요. 저는 Shift-A로 해놨거든요. 그래서 Audio Mixdown 할 때마다 Shift-A로 켭니다. 사실 여기 메뉴로 안 들어가요. 단축키 지정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상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.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영상을 미리 한번 꼭 보시고요. 오른쪽 위에도 링크를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Audio Mixdown 여시면 이렇게 화면이 열리는데요. 제가 이제 레슨용으로 만든 프로젝트 하나고요. 거기서 이것저것 메뉴가 굉장히 많죠? 기회가 된다면 좀 유용한 것들은 또 나중에 몇 개 다뤄 볼 거예요. Multiple Export나 몇 가지는 좀 다뤄 볼 텐데 오늘은 Export Q에 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. 화면은 지금 9버전 쓰신 분들과 많이 다를 거예요.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옛 버전 쓰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어요.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밑에를 쭉 보시면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Export Q라고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숨겨져 있어서 이 기능을 한 번도 쓰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언제냐면 뽑을 때 웨이브로도 하나 뽑고 MP3도 뽑고 아니면 뭐 이거 하나 뽑고 저거 하나 뽑고 한 번에 Mixdown을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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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그때 이걸 딱 걸어놓거든요.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 뽑은 다음에 끝나면 또 다른 거 또 하나 쭉 해서 끝나면 또 다른 거 하나 쭉 해서 끝나면 이런 방식인데 Export Q 기능을 쓰면은 요게 Q입니다. 아까 제가 이제 스펠링 얘기했었는데 요 Q예요. Q. 어쨌든 요건데 여기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. 그래서 Add to Q라고 해서 누르시면요. 제가 지금 웨이브로 48,024비트 그리고 스테레오 인테라이브드로 뽑으려고 했던 게 밑에 이름까지 해가지고 딱 지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딱 표현이 되죠. 그리고 나서 Add Q를 또 누르면 또 지정될 건데 이번엔 제가 바꿔볼게요. 이번엔 MP3로. MP1 레이어 3 이거 줄여서 MP3죠. 바꾸고요. 그 다음에 321로 세팅했어요. 그 다음에 또 Add Q 누를게요. 누르면 보면은 MP3. 34,1, 320 돼 있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뭐 플래그로도 뽑고 싶다. 그럼 플래그로 해놓고 그 다음에 Add Q. 그러면 또 플래그 되죠.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너무 간단하죠.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. 하나 둘 셋.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되겠지. 아니요.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. 그러면 Start Q 익스포트 해볼게요. 그러면 보세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.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CPU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는 다릅니다. 어쨌든 그냥 한 번에 걸쳐놓고 쭉 기다리고 있으면 한 방에 파일 3개가 통째로 다 뽑힙니다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뽑을 때도 쓸 수 있고요. 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죠. 뭐 드럼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악기들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세팅하셔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. 익스포트가 그냥 한 방에 다 돼버린 거예요. 그럼 한 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? 이렇게 이 작업 프로젝트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믹스다운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? 아주 유용해졌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간혹 이거가 헷갈리고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편리해진 것 같아요. 어쨌든 믹스다운 폴더라는 게 요즘 버전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시면 플래그, 그 다음에 MP3, 그 다음 웨이브 다 한 방에 있죠?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익스포트 큐 한 방에 여러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익스포트, 그러니까 정확히는 익스포트의 오디오 믹스다운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프미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